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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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X3 X-Drive 30D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7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18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1만 5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썬루프 있습니다. 루프랙 있고요. 전면 유리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군내 쪽도 살펴보시면 군내 쪽 역시나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수 없는 상태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6.54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문폭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수 없는 상태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 뒤쪽 5.65로 65%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견인고리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트렁크고요. 작동 잘 됩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고 깨끗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2열 폴딩하시면 차갑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수 링크 쪽에 아주 살짝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문포 전혀 보이지 않고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축방이 있고요. 바깥쪽도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수 아주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내에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베이지 시트 굉장히 화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만 5천 2백 4십 2키로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드 프리, 핸드 열선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앞쪽 보시면 HUD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A필러 쪽 보시면 하만카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위쪽 살펴볼게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 보시다시피 작동도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포징 비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잘 됩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더 내려와서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보조키까지 키 2개 마련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키까지 보관 중입니다. 주행 무드 조절 이용 가능하시고요.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요. 양쪽 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가운데 커플도 두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 살펴볼게요. 가죽 손상 전혀 없고요.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 옆쪽 보시면 후방 커튼 양쪽 다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2열도 선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 눈 볼게요. 엔진 눈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도 살펴볼게요.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접속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위쪽 보시면 견인고리 장착되어 있습니다. 좌측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전혀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BMW X3, X드라이브 30D M스포츠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